안녕하십니까 미지오늘 팀장입니다. 여러분 마쳤죠? 2분기 실적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어저께 올려드린 엔비디아 실적 발표전의 필수 점검사항. 그래서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오후 7시 47분이고요. 아직 컨퍼런스 콜이 끝나기 전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시면 20분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상대로 빵 하고 올렸고 500불 지켜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500불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500불 정확하게 지지가 되면서 1차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2차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이 줄을 근데가 이때가 서부 시간으로 말하면 2시입니다. 동부 시간으로는 5시 컨퍼런스 콜. 제가 컨퍼런스 콜 앞두고 움직임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근데 한 가지 쟤 순왕이 나왔나? 여자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가지고 좀 거시기 했는데. 그리고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흐를 거라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욕심을 부르면 끝이 없는데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 매도한 상태입니다. 저는 시장이 굉장히 좀 불규칙하고 제가 감당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하는 거는 시내의 영역이 있죠. 신도 못할 것 같은데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여기서 안정화된다는 건 뭐죠? 방향성이 일정하게 잡힐 때까지 그냥 단타나 춤 치면서 시장을 계속 지켜보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A반이라든지 챔피언 클라스도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정확한 미지널의 정확한 예측대로 오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섣불리 숏을 치시면 안 돼요. 자, 보통 실적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이트를 참고하시나요?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참고하시죠. 인베스팅 닷컴이랑 어닝위스퍼.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참고하는데 일단 어닝위스퍼를 딱 보면 최근에 어닝위스퍼가 이게 좀 업데이트가 좀 됐잖아요. 이 캘린더 쪽을 딱 보시고 오늘 날짜를 딱 찍으시면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쭉 티커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때 여기서 여러분 이거. 이 가이든스 나오잖아. 여기에 이 화살표. 이게 근데 여러분 새로 고침을 하셔야 돼요. 항상. 처음에 엔비디아가 이게 이렇게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플랫으로 나왔었어요. 아, 스노우인가 그랬나? 아, 좀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오늘 스노우도 실적 되게 잘 나왔죠. 저는 스노우도 사냥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아, 가이든스가 되게 잘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티커를 클릭해보시면 비트했다라는 게 나오고 여기 비트했다라는 한 번 더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어닝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히 나오고 보통 EPS, 그 다음에 레베뉴,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거 이제 가이든스에 대한 것, 어닝, 레베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4개가 이렇게 다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100점. 4개가 잘 나온 건 100점. 어떤 거는 이제 반반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스노우 플랫 한번 볼까요? 스노우도 비트했는데 맞네요. 스노우를 아까 봤네요. 스노우도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딱 보면 여기서 가이든스를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상향이 아니라 이렇게 플랫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미 여러분 경험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똑같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어닝 리스퍼하고 인베스팅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를 잘 참고하셔서 겹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힌트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예측대로 잘 나왔는데 자, 엔비디아 내일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일이 이제 또 관점 포인트잖아요. 광고 한 가지 드릴까요? 최근에 두 편의 영상 때문에 정말 수백 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 미주노 새로운 정기 구독자가 되셨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어제 올린 게 7,200 조회수가 나왔고 그저께는 7,100 나왔거든요.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댓글은 열어놓겠습니다. 댓글창 그래서 최근에 새로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번에 새로 미주노래 오셔서 구독하셔서 두 편의 영상이 본인의 엔비디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간단한 후기를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추첨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노 팀장의 종목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A반은 너무 수업료가 비싸니까 안 되니까 챔피언 클라스를 한 달 정도 무려 조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많은 지금 녹음하는 이 영상입니다. 댓글로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후기 그냥 적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러분 내일모레 어떤 발표가 있죠? 맞습니다. 잭슨홀 미딩의 금요일 날 잭슨홀 미딩의 누가? 네, 파월 의장의 발표가 있습니다. 잭슨홀 미딩에서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 이미 감이 딱 왔거든요.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번 주에 가장 확실한 두 가지의 이벤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딩 두 가지를 앞두고 그동안 지켜보았던 수많은 기관들이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일단 하나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어요. 엔비디아 그런데 하나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돌아온 금요일이니까.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어떤 투자하는 때다?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는 때다.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은 다 지키는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갬블식으로 그냥 몰빵해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엔비디아 사냥에도 그냥 욕심 버리고 조금만 한 겁니다.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 잘 나왔는데 흘러내리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난 분기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엔비디아가 몇 프로 올린지 아세요? 20% 넘게 올랐어요. 그때 비교해 보면 지금 지금 여러분 한 9% 올랐다가 지금 6.92%로 빠지고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난 분기 때는 영어로 unexpected였어요. 시장이 그렇게까지 잘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어땠죠? 그렇죠. 팽팽히 맞서긴 했지만 잘 나온다고 생각했던 이들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예상을 했단 말이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어링리스포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지만 잘 나올 것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을 살짝 까보니까 전기차, 자동차 쪽은 조금 부진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은 섣불리 쇼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내일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제가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애플을 비롯해서 구글 실업돼서 소용주, 발란티어부터 시작해서 그랬더니 AI 관련된 그동안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언급한 종목들도 있었어요. 오늘 같은 실적 발표했던 스노우 플레이 같은 경우도 직접 언급을 했고 이런 종목들도 불쑥불쑥 움직이고 잡주에 해당하는 업스타트라든지 시스레의 AI도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전히 AI의 버블이 끼워져 있다는 거죠. 금요일에 잭슨홀 미등만 없었다면 그리고 8월부터 시작된 시장의 하락의 추세만 없었다고 한다면 올라가는 상승장에서의 엔비디아 이런 실적은 정말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노멘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래도 오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야후 파이넷에서 보면 엔비디아 얘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젠슨 형님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녹음된 여자분이 굉장히 오래 하던데 anyway 그래가지고 그 전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상승 엔비디아를 통한 시장의 상승은 내일 장 시작할 때 시작이 되겠지만 그닥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목요일이죠. 금요일에 파월 의장의 그 한마디가 연설이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되는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본 게임은 내일 엔비디아를 통해서 움직일 시장은 아마 금요일 잭슨홀 미딩 끝나고 주말에 좀 생각 좀 했다가 월요일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본 게임이란 시장의 추세가 상방으로 턴어라운드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흐르느냐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흘러가는 이 모습들 그렇죠? 이걸 보시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중간에 광고 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의 댓글로 그동안 경험하신 것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장 가운데서 우리의 것을 지켜가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투자를 했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실적 발표였지만 엔비디아 한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 뒤바뀔 수 없다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 러시아에서 뭐 하나 지금 또 사건 났죠. 다음 뉴스 보시다시피 얼마 전에 구태타 일으켰던 박은혜 수장 프리고진이 비행기 사고로 지금 사망했다는 속보가 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또 미사일 빵빵빵 쏴서 지금 자기네들은 뭐 우주 어쩌고 저쩌고 탐사했다는데 못 사는 북한이 지금 우주 연구할 때가 아니죠. 이러한 국제적인 지금 정세도 상당히 좀 불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모쪼록 미주놀과 함께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안전자산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